여수 경도관광단지 개발위에 도입된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전혀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여수 경도관광단지는 전남도의 요청으로 지난 2011년 미화 50만 달러 이상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5년 이후에 영주권을 부여하는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역으로 지정했지만 아직까지 외국인 투자유치는 한 건도 없는 실정입니다. 전남개발공사 측은 경도가 경제자유구위로 편입되면 5층 이하 고도 제한이 풀리고 조세와 부담금 감면 등 각종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이민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